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주에 뒤돌아있다가 이렇게 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전주에 뒤돌아있다가 땅따딴 땅따따따따 하고 두근두근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옆으로 하고 두근두근 트리 밑에 입니다. 해볼게요. 다시. 두근두근 트리 밑에 하는데 발모양은 어떻게 가느냐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했을 때 일자로 만들고 트리 밑에 이렇게 해요.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일자 트리 밑에 반짝이는 빨간 상자 반짝이는 할 때 하늘에서 슉슉 내려왔다가 이는 반짝이는 빨간 상자 그래서 여기 턱을 이렇게 딱 게줘야 돼요. 반짝이는 빨간 상자 박자. 그 다음에 발이랑 같이 해볼게요. 네. 반짝이는 빨간 상자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반짝이는 빨간 상자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선물 상자 혹시 내가 할 때는 시계방향으로 살짝 오둘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선물 상자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선물 상자 두근 두근 트리 밑에 반짝이는 빨간 상자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선물 상자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왼발부터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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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이불 속에는 웨이브를 이불 속에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던 이불 속에 숨어 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불 속에 숨어 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불 속에 숨어 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불 속에 숨어 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하이 호호 추운 날 호호 추운 날에 빛나는 저런 하고 흰 눈이 내리면 내리 할 때 눈이 하고 이렇게 1, 2, 3, 4 해볼거야 오케이 이 눈이 내리면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호호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좋았나 하는 이렇게 막 한 다음에 1 2 3 4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언제 내 내리면 했지 내리면 언제 내 이렇게 한 다음에 손 웬오 웬오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언제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오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빵빵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오케이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오케이 될 거야 1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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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11월 these 11월 다른 utility 눈오리 눈사람이야 얼굴 눈오리 밑에 눈사람 그 다음 크리스마스 부분은 어깨를 치면서 왼쪽부터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하아 쉽죠? 다시 왼쪽부터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하아 그 다음에 발 같이 찍으면 크리스마스 왼발부터 왼발이 같이 아프고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헤이 하고 헤이 할 때 발을 탁 쳐줄거에요 다시 외노웬 탁 내리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이거를 표현한거에요 외노웬 탁 하고 여기서 표현한거야 표현해주고 올리고 아아 사주세요 선물 사주세요 하아 이겁니다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완성시켠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vet의umo시켠 여기서 썰메타 썰메타 그리고 웨이브 해주고 팝 울려 퍼줄테니 콩콩콩콩 여기서 썰메타 썰메타 웨이브 타 울려 퍼줄테니 콩콩콩콩 콩콩콩콩 할 때 왼 오 왼 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크리스마스부터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하얀 설레 울려 퍼줄테니 콩콩콩콩 온 세상에 하얀 설레 울려 퍼줄테니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까지 족소리 울려 퍼줄테니 온 세상에 하얀 설레 울려 퍼줄테니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하얀 설레 울려 퍼줄테니 오늘 랩부분을 해볼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파쿠는 무슨 맛? 냠냠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밤에 오지마 하늘에서 내리는 파쿠는 무슨 맛? 냠냠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밤에 오지마 하늘에서 내리는 파쿠는 무슨 맛 할 때 저희가 다 텔라한테 이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내린 거를 팝콘이라고 표현한 건데 하늘에서 내리는 파쿠는 무슨 맛? 하고 텔라 뒤엔 숨은 다음에 얌얌 하면서 손을 얌얌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얌얌 아무것도 안 나는 얌얌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뒤에 숨을 다 우리는 행복해져 하고 아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밤에 오지마 전신으로 해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파쿠는 무슨 맛? 얌얌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밤에 오지마 하늘에서 내리는 파쿠는 무슨 맛? 얌얌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밤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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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렘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꺼져 베리 하늘에서 내려온 팝콘은 무슨 맛? 양양 아무것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될 수 있어 바라오지마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렘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두근두근 트리 밑에 반짝이는 빨간 상자 혹시 내가 원하는 그 선물 상자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불 속에 숨어있던 내가 숨긴 눈물방울 보셨을까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5K!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렘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벗을 테니 하늘에서 내려온 바꾸는 무슨 맛 양념 아무 맛도 안 나는 이 꽃들이 내리면 우리는 행복해져 하루 종일 될 수 있어 안 오지마 오, 추운 날에 빛나는 이 눈이 내리면 언제 내가 추웠나 방방 뛰며 친구를 불러 12월은 모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5K! 눈오리 눈사람을 완성시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의 하얀 설렘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 벗을 테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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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